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카브엠트 후리스 집업 자켓입니다. 어디에도 구매 후기가 없어서 이미지 사진만 보고 구매했는데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라서 당황스럽네요. 역시 이미지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디테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구매 의사에 있는 구독자분들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리뷰합니다. 저는 두꺼운 후리스 제품인 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입기에는 얇은 후리스 제품으로 품이 넓고 기장이 짧으며 밑단 시보리가 팽팽하지 않아서 오버핏 티셔츠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원단 자체도 부드러워서 실크 셔츠처럼 흐르는 느낌이라 레이어드해서 입지 않으면 코디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우터로 입기보다는 한겨울 랩피용으로 입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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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